우리가 콘솔이라고 하는 객체에 들어가 있는 로그라고 하는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본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X표시를 눌러서 닫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의 다른 함수를, 콘솔 객체가 갖고 있는 다른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볼 겁니다.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콘솔.log라고 하는 거고요. 우리가 로그를 출력할 수 있어야 중간중간 어떤 상태라든가 또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고요. 우리가 콘솔.점를 해보면 이게 dir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. 그래서 dir이라고 하는 함수는 저렇게 문자를 넣는 게 아니라 객체를 넣어줍니다. 우리가 위에 만들었네요.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한번 넣어봅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여기 node.js integration이라고 하는 이 창을 열어주고요. 그 다음에 실행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. 어떻게 보여요? 여기 마지막 줄이 되겠죠. 마지막 줄에 보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그대로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.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그대로 출력해 준다라고 하는 게 갖는 장점은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소스 코드에서는 직접 만들었죠.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만든 객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떤 경우에요? 라이브러리를 쓰는 경우. 다른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경우에는 객체를 그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그게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 객체가 도대체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를 수 있죠. 그래서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DIR로 해서 객체를 그대로 뿌려줄 수 있어요. 그럼 그 안에 들어간 속성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DIR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.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객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콘솔이라고 하는 거 안에 타임이라고 하는 함수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사용이 됩니다. 자 한번 해볼까요?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포문을 한번 사용한다. 자 전통적인 C스타일 포문입니다. 포라고 하는 거 뒤에 소거로를 붙이고요. 소거로 안에다가 VAR I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자 여기다가 0부터 I라고 하는 게 뭐죠? 자 만 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만 번 반복을 한다는 거죠. 세미콜론 붙이고 I++ 자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C스타일 포문 포문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결과가 반복되는 이 중과로 안에다가 중과로가 만 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. 중과로 안에 있는 코드가 그러면 우리가 이 밖에다가 VAR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변수에 0을 할당을 하면 넘버 타입으로 해서 숫자 자료형으로 해서 Result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0이 할당이 되겠죠. 이 Result에다가 포문 안에 포문에 해당하는 중과로가 반복이 되면서 Result에다가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. 플러스 이퀄이라고 하고요. I값을 더해주면 자 0부터 9999까지가 더해지겠죠. 자 그럼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냐 라고 하는 걸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콘솔점 자 타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. 함수니까 소과로가 붙겠죠. 그리고 타임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키값을 넣어줍니다. 문자를 한번 넣어봅니다. 자 duration 이 줄을 붙고 타임이라고 하는 거 키값이에요. 그래서 이 키값은 어떻게 쓰이냐 자 이 시간을 재고 싶은 그 구역이 이 부분이다 라고 하면 마지막 부분에다가 마찬가지로 자 콘솔점 타임 엔드라고 넣어주는 거죠. 그리고 위에서 지정한 키값과 동일한 걸 넣어줍니다. 자 duration 밑줄을 붙고 타임이 되겠죠. 그러면 이 키값을 이용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걸린 시간을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. 자 걸린 시간을 얘가 체크를 해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돼요.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 S 저장을 하고요. 다시 이 노드JS 인티그레이션 창을 연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코드는 내려서 보면 보이겠죠. 다시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. duration time이라고 하는 게 그냥 찍히네요. 그죠. 0.474 ms ms 로 나오죠. 한 0.5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게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콘솔에 time과 time end가 있어서 일정 시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코드까지의 걸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.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 time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. 그죠. 그래서 콘솔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콘솔.log 외에 이런 기능이 있다. 그래서 이 콘솔.time이나 time end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. 여러분이 개발하다 보면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. 그때는 이걸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. 꼭 기억할 필요 없고요. 일반적으로는 콘솔.log라고 하는 것과 콘솔.dir이라고 하는 함수를 상당히 자주 사용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어떤 변수라든가 또는 자주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가 먼저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 지금 콘솔이라고 하는 객체를 자주 사용한다.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파일 네임이나 dir 네임 같은 자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. 자 콘솔.log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고요. 자 콘솔.log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자 여기에다가요. 안에다가 넣어야 되겠죠. 자 여기다가 파일 이름 이렇게 하고 땡땡 그 다음에 %s 붙입니다. %s를 붙이니까 여기에 대체할 값을 콤마를 하고 넣어주시면 되겠죠. 자 여기다가 밑줄 두 개 긋고요. 파일 네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. 그리고 다시 콘솔.log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서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자 패스라고 하고 %s 그 다음에 콤마 밑줄 두 개 긋고요. dir 네임 붙여봅니다. 자 컨트롤 S 누르고요. 자 여기 노드 S 인티그레이션 창을 열고 그 다음에 실행 버튼 다시 클릭해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. 파일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요. 패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. 파일 이름은 뭐예요. 지금 테스트 1.js 파일을 얘가 내부적으로 실행을 한 겁니다. 얘기한 것처럼 노드 한 칸 띄우고 테스트 1.js를 실행을 한 거죠. 명령 프롬트에서 그것과 같습니다. 그러면 테스트 1.js 라고 하는 파일이 어떤 파일이다 라고 하는 걸 패스로 알려주는 게 밑줄 두 개 긋고 파일 네임이에요. 그 다음에 밑줄 두 개 긋고 dir 네임은 이 파일이 테스트 1.js 라고 하는 실행된 파일이 어떤 폴더에 있는지를 패스로 알려주는 겁니다. 자 이것도 의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. 내가 어떤 파일을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어떤 폴더에 있는 건지 지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. 그래서 자 어떤 파일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할 때 자 지금처럼 밑줄 두 개 긋고 파일 네임과 밑줄 두 개 긋고 dir 네임이 사용된다. 자 이거를 전역변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전역변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자 밑줄 두 개 긋고 파일 네임 그 다음에 밑줄 두 개 긋고 dir 네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.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콘솔이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메소드를 봤어요. 그러면 자 전역객체라고 해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걸 이제 전역객체라고 하는데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객체의 대표적인 게 콘솔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프로세스라고 하는 객체를 볼 수 있습니다. 자 여기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 만들어 봅니다. 이제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요.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파일 만들기 이렇게 하고요. 자 이번에는 자 ch02 챕터2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줄 긋고 02.js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볼게요.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콘솔. 로그라고 해서 로그를 한 번 찍어 볼 텐데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. argv 속성의 파라미터 수라고 한 번 입력을 해보자는 거죠. 그리고 땡땡 하고 나서요. 여기다가 %d를 해도 되고요. 이건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듯이 이걸 플러스로 해서 문자로 서로 붙여주셔도 됩니다. 여기다가 자 프로세스 점 argv 점 랭스 라고 한 번 기록을 해봅니다.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.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. 자 저장을 하고요. 한 번 실행을 해봅니다. 자 여기 창을 열고요. 다시 실행을 해보는데 오 테스트 1.js 밖에 없네요. 여긴 안 보이죠?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ch0202 라고 하는 JS 파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여기 추가가 됩니다. 이 파일로 변경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. ARGV 속성의 파라미터 수가 2라고 나오죠.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문자열로 변경이 되고 서로 붙여줘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. 두 개래요. ARGV 속성의 파라미터 수가 두 개래요. 이 ARGV 라고 하는 갑자기 뭐예요? 자 우리가 ARGV 라고 하는 객체 안에 length 라고 하는 속성을 출력했을 때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게 아마도 배열이거나 또는 list이거나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console.log 저게 만약에 객체가 맞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? log가 아니라 dir 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서 process.argv 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? 이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의 정보를 전부 다 출력해 볼 수 있다고 했죠?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. 자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. 자 그럼 어떻게 돼요? 두 개의 속성이 들어가 있네요. 그죠? 근데 보니까 속성이 이름은 없고요. 여기 대괄호를 이용해서 그 안에 콤마로 구분된 값이 들어가 있죠? 뭐예요? 배열로 되어 있는 겁니다. 배열로 되어 있고요. 아 이게 배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? 그래서 첫 번째 보면 node.exe 라고 하는 node 실행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. 두 번째는 뭐예요? ch02 밑줄 붙고 02.js 가 있습니다. 결국에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실행할 때 node 한 칸 띄우고 ch02 밑줄 붙고 02.js 가 되는데 그 두 개의 풀패스 즉 전체 경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파일을 자 자바스크드 파일을 node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실행했을 때 그때 두 개의 파라미터가 사용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. 그리고 그거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프로세스도 대표적인 전역 객체 중에 하나입니다. 어디서든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 프로세스 점 ARGV 라고 하는 게 객체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배열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. 자 프로세스 점 ARGV 점 뭐예요. 포이치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네요. 함수니까 소괄호 소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뭘 하면 돼요? 자 이 포이치 안에다가 익명 함수 자 펑션이라고 해서 소괄호 중괄호 엔터 이렇게 치면 되겠죠. 함수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? 이 안에 배열의 원소의 개수만큼 이 함수를 실행해 주는 거죠. 그리고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겨주는데 item, index 라고 하면 각각의 원소가 item으로 넘어오고 몇 번째 원소인지 index 값으로 넘어오겠죠. 자 이걸 한번 찍어봅니다. console.log 라고 해서 index 라고 하는 거 한번 찍어보고요. 플러스 한 다음에 땡땡 이라고 하고요. 여기다가 item element 겠죠. 자 이거를 찍어보도록 합니다. 컨트롤 S 누르고요. 다시 실행을 해보면 저렇게 0, 1 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찍은 게 있죠. 위에는 객체 자체를 그대로 DIR로 출력한 거고 밑에는 우리가 그 각각을 접근해서 출력을 해본 겁니다. 자 이렇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전역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책에 보시면 우리가 추가로 어떤 정보를 더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.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객체에 ENV 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환경 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. 그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면 환경 변수를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전역 변수 또는 전역 객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대표적으로 콘솔과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가장 간단한 속성과 또는 그 속성에 일부러 들어간 함수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